다음 소식입니다. 올 여름에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전기 사용룡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기료 할인까지 축소돼 일부 가정들은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무더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 안팎으로 전망되면서 산업생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여름철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음 달 전력 수급을 점검했습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폭염대위와 코로나19로 살아나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유관기관의 발전과 개통설비를 점검하고 태양광 연계 에너지 저장장치의 충 방전시간 변경 등 예비자원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1인 가구의 전기요금도 오를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월 200킬로와트시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기존보다 2천 원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월 2만 원인 일반 가정 평균 전기료의 10% 수준인데 총 991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내년 7월부터는 취약계층 81만 가구를 제외한 일반 가구가 받던 전기료 할인 혜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연료비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지 않을까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이렇게 조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전기료 인상 여부는 오는 21일 결정됩니다. 지난 2분기에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 부담 증가를 이유로 동결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김정연입니다.